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5월 장미의 기절을 맞아서 청나로즈가든에서 여러 종류의 장미를 함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렛츠고! 여기는 골드파사대의 배향이 노란꽃을 피우는 풍종이네요 강한 향이 나고 노란꽃을 피우는 장미입니다 아 예쁘네요 노란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장미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장미가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아 자 노란꽃을 피운 장미 자 이렇게 피려고 다 이렇게 꽃놈을 맞았습니다 자 자 고멍이를 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자 노란 장미 네 자 아 예쁘죠 네 아 맞아요 향이 아주 진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미향이 아주 진동합니다 네 자 자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노란 장미입니다 자 아 장미가지 아주 이렇게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네 아 아주 활짝 폈네요 네 자 이렇게 꽃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아주 꽃이 굉장히 큰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알간장미 알간장미 네 자 알간장미 예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분홍색의 장면이 분홍색의 장미고 분홍색의 장미고 자 이게 또 이렇게 진분홍 진분홍이에요 아 예쁘네 아주 예쁘죠? 꽃향이 아주 진동하네요 아 예쁩니다 자 이렇게 꽃잎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자 분홍색의 진분홍 진분홍의 장미입니다 진분홍의 장미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진분홍의 장미 오늘의 장미는 안녕하세요. 자 5월에 만개하는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그러죠? 장미의 계절 자 5월에 만개하는 장미 청라 호수공원에 있는 청라 로즈가든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장미를 함께 담아드렸습니다 아주 멋있는 예쁜 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즈가든에서 청라 로즈가든에서 감재짱TV가 함께 담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